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의 메이커 천예솔입니다. 오랜만에 캐스트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오랜만이 아닌가요? 저번에 약간 이런 캐스트 영상 찍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반응이 좋으신 것 같아서 우리 9월 모의평가 찍으러 온 김에 캐스트 짧게 찍고 가려고 지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야 선생님 또 특징이 스페인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또 너무 진지한 얘기를 캐스트에 담으면 여러분들 안 볼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어?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다. 약간 좀 낚시질을 할 수 있는 영광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오늘 할 건데 일단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선생님 강의에서 되게 많이 언급됐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아르헨티나에서 유학을 할 때 그 축구를 했었잖아요. 취미로 축구를 했어요. 여성 축구 클럽에서 축구도 하면서 되게 막 왈가닥처럼 선생님 지금 약간 왈가닥이잖아. 그치? 축구를 안 할 수가 안 할 래 없는 이미지잖아. 그쵸? 그래서 축구를 하다가 와! 약간 눈에 확 들어오는 친구가 있는 거야. 와! 내 스타일! 아! 쟤랑은 알아야 돼. 약간 그런 느낌. 선생님은 약간 직진이요. 선생님은 마음에 들면 내리꽃습니다. 완전 그냥 하늘에서 니친 애씩 꽂아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 그래서 마음에 드니까 나랑 밥이랑 먹자. 들이댔어요. 선생님이 들이댔어. 그래서 당연히 우리 스페니쉬를 쓰는 친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카톡 혹은 아이 메시지보다 왓츠앱이라는 앱을 많이 써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우리도 알잖아. 막 썸 타고 내가 마음에 들면 답장은 언제 올까?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 막 이모티콘 이렇게 써야지. 막 이러면서 귀엽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그냥 선생님의 이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친구한테 야! 너 되게 마음에 든다. 약간 귀엽다. 약간 이렇게 라이트하게. 좀 더 약간 좀 너무 프레셔를 주지 않지만 나의 호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쓴 거야. 스페인어로. 나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그렇죠? me gustas 라고 쓰니까 나는 사실은 이거를 왜냐면 스페인어에서 gustar라는 동사가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짧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스페인어 지금 배우는 애들 아니잖아. 그냥 누군가가 뭐에게 마음에 든다라는 동사로 네이버 사전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거의 함축적인 의미를 전혀 무시한 채 그 친구에게 me gustas 야! 너 되게 마음에 든다. 인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썼는데 그 친구가 읽음을 한 다음에 답장이 한 몇 시간 동안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분명 이상하다. 나에게 뭔가 나를 나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선생님 룸메이트한테 가서 야! look at this. mira! 요건 뭔데? 왜 답장이 없는 거야? 씨팔! 뭐야 이거 한국적인 정상 내가 한국인이라서 인종차별 아니야? 혼자 그냥 오바 심바를 했지. 그래서 룸메이트가 엄청 웃으면서 너 이렇게 보냈니?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왜? 야! 맥우 스타스는 완전 고백각이야. 고백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거야. 아! shit! damn! 망했다. 그래서 어제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논 친구한테 야! 나 너 좋아해. 갑자기 고백을 때려버린 거란 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부담스러면서 그 친구랑 빠그러졌었다. 관계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써야 되는 표현은 사실은 이거였을 수도 있어요. 이게 S가 있고 S가 없고 사실 천지 차이거든요.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 S가 붙으면 주어가 너야. 너는 나에게 지금 호감과 뭔가 좋은 마음을 만들어주니까 너 이 새끼야 너 좋아해. 약간 이런 뜻이야. 의학 정말 하자면. 물론 그럼 뭐 이 새끼야 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마음에 들어. 아! 너 되게 이 상황 마음에 든다. 이 뭔가 이 시추에이션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내가 써야 되는 건 이건데 잘못 아가리를 놀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빠그러졌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말이 가진 섬세함과 말이 가진 힘이 이렇게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면 그 친구와 지금 결혼도 하고 그렇죠? 애도 낳고 여러분들 앞에서 메가스터디 스페인어 강사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농담이고 한국어로 이게 뭘까라고 선생님이 생각해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제 선생님이 스페인에서 온 로레나라는 친구나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선생님이랑 같이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 원어민 선생님으로서 어제 얘기를 하다가 야 밥이랑 먹자. 어 좋아. 10월에 어때? 샘이 9월에 너무 바빠서 로레나 괜찮아? 어 예솔아 10월에 너무 좋아. 좋아. 영어로 great. 오케이. that's okay. sounds good. 이렇게 쓰고 싶었나봐.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좋아요. 좋아요. 라고 해야 되는데 좋아해요. 라고 생각하라. 그래서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도 왜 정말 자칫 잘못 말하면 되게 민망해지고 의미가 이상해지는 거였잖아. 그래서 그 상황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스페인어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이 오늘 하고 싶고 하고 싶고 드리고자 하는 말은 말과 언어가 가진 섬세함 그리고 말과 언어가 가진 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이 영상에서 뭐 되게 크나큰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촬영 기점으로 77일 77일 발언도 안 돼 77일 일이라는 시간이 지금 남았어요. 수능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76밤을 자면 수능을 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숫자가 되게 많은 기간을 내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일 수 있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말이 가진 섬세함과 그 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거 최대한 긍정적으로 수능까지 여러분들 내가 뵙고 있는 내가 말하는 안 될 거야. 이걸로 되겠어? 절대 안 돼. 시간 부족해. 이거 아 재수하자. 엔수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가진 섬세함과 말이 가진 힘 언어가 가진 그 능력 여러분들에게 주는 잠재성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굉장히 처음에는 이런 에피소드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굉장히 진지하게 끝나는 선생님 캐스트 영상.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조금이나면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어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총평과 해설강이 같이 올라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고백할 땐 뭐라고? 매구스타스 그냥 상황이 마음에 들 땐 뭐라고? 매구스타 여러분들의 썸녀 썸남에게 뭐라고 한다고? 매구스타스라고 오늘 한번 문자 한번 보내보십시오. 아마 일식 당할 것입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다음 캐스트에서 영상 볼게요. 아디어스